어른나 검정고무실 음악 주세요 어른분들 소리들러 어른나 검정고무실제 자 우리 아버님들과 함성! 이번에 우리 어머님들 함성! 모두 다 아름답고 청담은 얘기 꿈같은 얘기 검정 검우실 우리 소리를 눈치고 능게 합니다. 다시 한번 함성! 우리 어머니! 마당ang 어머니! 우리 baptistening sangre! 우리 어머니! 찾는 말! 우리 어머니! 저도 잘 될 수 있을까? 아 아 아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죠 근데 오늘 뭐 먹고싶어요? 우리 엄마 아빠 오늘 굶으세요 오늘 뭐 먹고싶어요? 아이스크림 오늘 베스크라우스 꼭 사주세요 뭐 먹고싶어요? 아 뭐 먹고싶어요? 과자 와 우리 과자 마음껏 사주셔야 됩니다 자 너무 잘해 우리 친구들 인사하고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세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했습니다 사랑의 박수 받으면서 대장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앤 아 나 아 아 난 나의 만족 때문인가 그래서 우릴 낼 수 있었던 거야 자 우리 열세